LG에너지솔루션 상장 1년이 경과하며, 오는 30일 3조 7천억 원가량의 우리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우리사주 조합 보유 주식이 이달 27일 보호 예수가 해제돼 30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약 85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4%가량을 차지합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에 비해 53.2% 높은 편인데 억 단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만큼 다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